반겨주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어. 통성명은 딱히 필요 없겠지. 협상? 한번 해봐. 통성명은 딱히 필요 없겠지. 잠시 머물고 있는 것뿐이야. 친한 척하면 받아줄 의향은 있지만 이런 종이조각으로 날 소유한다는 착각은 하지 않길 바랄게. 여긴 어쩐지 그리운 사람이 지냈던 것 같아. 어서와. 오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. 지금 듣고 있는 음악 같이 들어도 돼?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있네. 내가 그쪽으로 찾아가길 원해?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항상 뒤를 조심하지 않겠어? 고마워해도 좋아. 피곤해 보이네. 정 그러면 이걸로 어깨라도 주물러줄까? 신중한 지휘 기대할게. 신의 같은 건 없지만 지휘는 믿을 만하네.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. 기운 좀 차리는 게 어때? 여긴 필요한 게 있어서 잠시 머물고 있는 것뿐이야. 친한 척하면 받아줄 의향은 있지만 이런 종이 조각으로 날 소유한다는 착각은 하지 않길 바랄게. 알고 있어. 잠시 나서볼까? 받아봐. 방심하지마. 한심하긴. 받아봐. 조준. 뭐해? 그쪽이야? 다음 기회 같은 건 없어. 여긴 텅 비었네. 그쪽이야? 나 같은 조잡한 실패자에게 어울리는 최후로군.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항상 뒤를 조심하지 않겠어? 고마워해도 좋아.